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오늘은 일과 사랑 사랑과 일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 별씨의 남편이죠 방송인 하하씨를 모시고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하하씨 안녕하세요 소리질러 잠깐만 옛날에 라디오 하셨던 때의 느낌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 느낌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새 제가 새아이 아빠가 돼서 돌아왔어요 마포구 다둥이 아빠 드수종 아빠 하둥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진짜 의리남 야 진짜 나 라디오 하게 됐다 이렇게 하니까 민상아 나 간다 그냥 바로 딱 그냥 나 간다 물론 이제 그때 톡 보낼 때 조금 이제 술은 좀 들어가 있었어 맞아 맞아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제가 만취 상태였어요 그때는 제가 진짜 질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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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놈이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나 간다 부르면 가죠 톡인데 느낌이 이거였어 톡인데도 목숨이 들려 아 나 간다 야 나 간다 민상 나 바로 간다 얘기해 너면 가지 어 너 간다 가야죠 가야죠 이렇게 해서 진짜로 바로 달려와 주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자리를 찾은 거예요 네 저는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아 그럼요 아니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 걸고 네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대기실에서 봤는데 이걸 통해서 유민상은 다른 걸 또 이룬다 가정을 이룬다 나는 늦게 봤어요 피자 혼자 드셨던 분이죠 아 여보세요 아 들어봐요 아 이제 아까 전에 그 매니저 분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공개 방송을 할 때 네 이분들이 다 모여있을 때 옛날에 그 접속처럼 지릿지해서 뭔가 이게 맞나 아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아 갑자기 공개 방송에서 저쪽에서 갑자기 한 명 일어나서 그렇죠 근데 너가 먼저 그랬던 거지 사랑합니다 그때 피자 혼자 먹자 여러분 일어나주시겠어요 그렇지 조명 쫙 그렇지 사랑합니다 피자 딱 들고 있고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어떤 모습인지 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멋있을 것 같아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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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시작부터 헛소리를 아 진짜야 에이 왜이래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동선이 너무 없어요 김종국 씨랑 유민상 씨가 똑같은 게 뭐냐면 라이프워크는 완전히 스타일이 달라도 그렇죠 똑같은 하는 것만 하는 사람 동선이 없어요 그러면 못 만나요 못 만나놓고 난 어떻게 만나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할 말 없어요 종국이 형하고 엮어주니까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괜찮지 그렇게 엮이니까 왜 종국이 형도 그런데 그렇죠 나도 그래서 항상 형한테 다른 모임도 좀 나가고 그렇지 그래야 만난다니까요 세 사람을 어 다른 모임 배워 배워 나 불렀잖아 그러면 아 그렇지 오늘 과정을 이루는 방법 그렇죠 어 그것도 한번 네 네 네 네 유지도 하고 이루는 방법도 네 쫙 한번 배워려고 너무 대본에 의존하지 마세요 너 할 말이 많아요 뭘 할 말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 나는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하하 씨가 나 DJ 했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데 네 네 지금 나도 까마득할 정도거든요 SBS에서 하하의 텐텐클럽 맞아요 이게 언제예요? 아니 군대라고 공익 가기 바로 전날까지 했었죠 와 그러니까 저는 울면서 싹 생각했는데 여기가 햄버거 가기도 챙기고 막 그랬더라고요 이건 최근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근데 막 급변하면서 너무 막 놀라워요 저쪽은 예전에 여의도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러브 FM 했었어요 여의도 SBS에 있을 때? 하이파이브라고 그때 했었어요 오 그러다가 또 FM으로 가서 또 했었고 와 텐텐클럽 할 때 그럼 그냥 기본으로 10년은 넘어가고 그렇죠 한 15년 17년 넘었죠 와 그때 하하의 텐텐클럽 네 청출도 재긴 잘 나왔죠 거의 조사 1위 했었어요? 아 그때는 뭐 네 제가 유재석이었죠 라디오계 유재석 좀 제가 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 그 정도였습니까? AM FM 통틀어서 또 제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전세계 2위 청출도 조사기관이에요 아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노하우 없어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해야 청출도 잘 나오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거는 재석이 형한테 어떻게 유재석이 됐어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아 자꾸 글로 아 그렇게 막 거론해도 되는 겁니까? 아이고 어때 우리 형인데 자랑스러운 형인데 아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최선을 다해요 난 지금 너무 좋은 게 네 이 라디오 프로그램은 오롯이 그냥 유민상을 좋아해서 들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시겠죠 네 근데 청취자분하고 지금 DJ가 한몸이 됐어요 혼연일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또 연결을 했어요 정말이라니깐요 아 진짜 아까 물어보세요 내가 느낌이 빡 받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첫눈에 반한다는 말 믿어요 지금 아까 전화주신 분은 첫눈은 아니고 콜투쇼 할 때도 몇 번 뵀고 아 그래요? 네 오셨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헷갈려 아까 삐쳤는데 다 들었어 들었어 예예예 삐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튼 DJ와 청취자는 한몸이다 네 일심동체다 일심동체다 그리고 닮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러면 삶자 당신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을 거예요 닮는다 그러면 무섭잖아요 닮는다 그러면 나처럼 살찔까봐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런 느낌 아니에요? 난 지금 유민상씨의 모습이 너무 좋고 너무 귀엽고 너무 호감이에요 물론 이렇게 시멘트 색깔이지만 난 그것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하하씨가 항상 저한테 민상아 진짜 나는 너 진짜야 맨날 제가 자존감 약간 없는 느낌으로 에이 나는 아니잖아 나는 그렇게 뚱뚱하고 별로잖아 이러는데 하하씨는 항상 아니라고 아니에요 진짜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도 너가 부러울 때도 있다 맞아 맞아 진심 너무 멋있어요 이번 연도에는 좀 한번 열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개를 한번 누구를 시켜준다면 그건 안 돼요 고기는 딱 잘라서 안되네요 둘러볼게요 둘러볼게요 참 우리 또 하하씨도 M본부에서 또 상 받았잖아요 이거 지금 지나가요 왜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도 거의 뭐 재예전성기를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M본부에서도 굵직하게 하나 하고 있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S가 하니까 또 S에도 S보수 S보수 네 이거 여기를 S로 하네 그렇죠 순간 헷갈려서 하도 K에 있다 보니까 헷갈렸어요 S보수 갔더니 거기도 또 굵직한데 앉아계시고 아니에요 운이 좋았고 사실은 S보수가 줬어야죠 한계 그렇지 얼마나 해봤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S보수가 줬어야 됐었습니다 진짜 내가 우리 동갑이지만 진짜 우리 이 나이까지 거기서 뛰어 생긴다는 거는 그럼요 네 나 좀 착살났을 텐데 벌써 내년에 또 이제 아 이번 연도죠 석진이 형 복귀하시면 또 저는 또 석진이 형 대상을 또 응원하고 있고 아 맞습니다 아 그리고 SBS에서 홍은혜 작가가 상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홍은혜 작가님이 예전에 어떤 거 같아요? 제가 영스트리트 할 때 막내 작가였었어요 아 근데 이번에 상 받는 거 보고 와 진짜 아 우리 뜨지 우리 뜨거우면 지 작년 너무 반갑고 우리 때문에 엄청 울었거든요 맨날 놀려갖고 아 그때는 아 지금은 이제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되어서 메인이 되어서 은혜한테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우리도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로 우리 미정 작가님은 상 벌써 받으셨나요 한 번? 아직 상 안 받으셨죠? 우리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로 한번 상을 탁 그럼요 이번 연도 한번 열심히 불태우셔서 다 잡으세요 제가 받는 것보다 우리 작가님이 받는 게 더 뿌듯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것도 하시고 또 받으시고 딘딘도 받는데 받으셔야죠 아 왜 이래요? 아 받으세요 아 줘야 받죠 줘야 받지 뭐 받으세요 한다고 뭐 자 또 문자도 또 지금 많이 와 있는데 우리 최수진님이 융두옥정님 팬이라 자서전도 봤었는데 아드님인 하하씨가 나오네요 자서전 두 번이나 읽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서전도 내셨구나 하하 엄마처럼 하하라고 이제 그 저 모르게 내셔가지고 사실 이 책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한 번 있었어요 모르게 내가 또 너무 창피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들 사랑이 남다르세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예전에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동부이천동에 어머니가 걸어가시는데 중경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교복을 입고 무리가 지어서 있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나가는데 그들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 학생들은 엄마가 관심이 없었는데 엄마가 다가갑니다 왜 날 쳐다보니? 근데 그 교복 입은 학생들이 안 쳐다봤는데요? 엄마는 일방통행으로 왜? 내가 하하 닮았니? 이게 유명한 일화예요 근데 그 무리 안에 딘딘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딘딘이가 어머니 저 노래방 가게 만 원만 꺼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만 원을 드리고 그랬던 진짜 어머님이 진짜 책 내시만 하네요 그리고 저 모르게 그것도 냈어요 어떤 거? 또 내신 게 있어요? 푸드송이라고 냈어요 융두옥정의 푸드송인데 가끔씩 이 방송이랑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 이거 가끔씩 한번 틀어보셨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뮤직비디오에는 게리형도 나오고 데프콘형도 나와요 오 어디서 그렇게 틀어본 것 같아요 왠지 왜냐면 그 분야는 우리 쪽이거든요 네 작사도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한번 노래가 거의 퀸급이에요 되게 길어요 시간이 또 들어오는 게 있대요 나중에 민상이 생방이 늦으면 이거 틀으시면 돼요 아니 지금 틀대요 지금 이따가 이따가 준비해서 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하하씨가 우리 또 옛날 디제이 느낌 나게 이거 문자 한번 또 읽어주세요 아 우리 유나 아 유나는 맨날 저를 응원하는 친구예요 아 진짜예요? 네 동훈 오빠 세상 멋있어요 오늘 라디오도 파이팅입니다 야 너 이제 네 일 봐 우와 팬들 이름 다 이렇게 외우고 네 너무 고맙다 유나야 아 나도 팬들 이름은 잘 모르고 못 외우는데 얼마 없어서 그래요 아 나도 많지 않지만 아이디 같은 걸로만 외워지고 이름으로는 잘 만나면 이제 외워져요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그리고 김정림씨가 헐 두 분이 친한 줄 몰랐어요 안 어울리는데 저희 친합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줘야 돼 사실 제가 짝사랑이에요 왜 또 짝사랑이냐 네가 날 밀어내잖아 자꾸 에이 맞잖아 에이 뭘 밀어내 내가 술 먹자고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자꾸 날 밀어내요 아니 여러분 이거 오해입니다 맞잖아 여러분 인정해 정확하게 둘이 안 맞는 거야 시간이 나오고 나오고 안 맞잖아요 시간이 안 맞는 거지 그렇죠 처음에 놓다 약간 밀어냈잖아 솔직히 인정해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옛날에 한참 저기 그때는 무한도전 하실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경계코스터 하듯이 전에 홍대 길가다가 만났어요 그렇지 그렇지 우연히 만났는데 정말 이 친구 너무 완전히 성격이 이제 이 아이 맞죠 어 야 반갑다 너도 같이 술 한잔하자 지나가다가 갑자기 만났는데 어 나는 약간 아인데 너도 같이 술 한잔하자 어 어 하는데 옆에 같이 있던 개그맨 형이 그러자 해갖고 이 형도 이인 거야 그냥 휩쓸며 갔어 아이 나 혼자 내가 여기 왜 있지 난 누구지 근데 또 여기 또 하하 또 너무 유명해 그때 막 무한도전 막 너무 좋게 왔는데 이제 비슷하게 하는 거 보니까 많이 내려왔구나 내가 올라가는지 얘가 내려가는지 모르겠지만 만나네 대충 그래가지고 이제 야 기분 좋게 네가 올라왔다고 해라 내가 올라온 거라야지 내가 많이 올라왔구나 생각해서 뭐 그렇게 적어간 거 아니네 아 그럼요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진짜로 옛날부터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만날 때마다 야 민성아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맞아요 저는 개그맨들을 또 되게 리스펙트하는데 그 안에서도 저는 유민상 씨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미 저 말고도 뭐 송중근 씨라든가 개그맨들 많이 친하지 않아요 아 친하죠 개그맨을 좋아해요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손은정 씨가 타방송 공개방송에서 뵈었는데 새아이 아빠라는 걸 못 느낄 정도로 엄청 영화치더라고요 나이를 거꾸로 먹는 방법이 뭘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 저도 오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이상한데 털이 나고 이상한데 어디가 털이 나지 약간 팔꿈치 같은데 팔꿈치에 털이 나요 제가 머리카락이 붙었다고 했는데 안 뜯어지는 거예요 잠깐만 네 그리고서요 세게 뜯으니까 그게 제 털이었던 거죠 아니 그 정도가지고 아니 진짜 이상한 거 흰 털이 좀 많이 나요 굳구멍 안 이런데 턱수염에도 좀 나고 제가 이건 확실한 게 늙었어요 늙었는데 많이 갔어요 김희준군 때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저보다 제 동년배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빨리 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들었냐면 한 43kg 정도 나가는 미스코리아 같은 그런 분이 아 저 살쪘어요 저 45회예요 이렇게 지금 나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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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늙었냐 그랬더니 뭐 팔꿈치에 털이 나요 진짜 이상해요 팔꿈치에 털이 나요 나 여기 한 20개라도 되니까 나 여기 한 20개라도 되니까 너만큼 피부 좀 색깔 좀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요 아니요 여기 20개씩 나도 된다 아니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피부색은 그렇죠 젊을 때도 이랬는데 그러니까 한 20개 나도 좋으니까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짜인데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하 씨를 모신 게 연초가 되면 우리 가족의 평안 이런 거 소원으로 많이 빌잖아요 화목한 가정을 꾸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하하 씨가 참 딱 봐도 그냥 화목한 집안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일단 애가 세시면 누가 봐도 금세 좋은 건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많이 듣죠 많이 듣고 사실 애가 많다고 해서 다 화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무래도 좀 화목하고 또 SNS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좀 화목한 것 같은데 말씀 잘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슈돌만 봐도 사실은 그건 예쁘게 편집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힘듦이 있어요 아 그럼요 저도 힘듦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화목은 합니다 화목은 해요 힘든 게 더 위에 많아요? 힘듦이 누구나 더 많습니다 그 힘듦이 화목함을 더 빛내줍니다 아 네 힘들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고개지지 않아요 아 오히려 그러면 너무 달콤하고 힘들수록 더 멋있어져요 아 오히려 달콤하기만 하니까 그냥 중독돼버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 우리 애기들은 일어났어 아빠 달려 막 행복한 물론 있지만 힘듦이 더 큽니다 아침에 자 일어나야지 빨리 빨리 옷 입어야지 그리고 아빠 일어나 쥐어뜯고 그 모습이 사실 현실적이죠 아 아빠도 빨리 아빠 일어나 주말에 전체적으로 우주에서 멀리서 지켜봤을 때는 너무 행복하다 아 근데 멀리서 보면 불편함과 힘듦이 정말 많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되긴 하지만 결혼은 하면 힘들어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 5천백 힘들어요 그럼 어디가 좋은 거예요 불편함이 한 오백개 육백 한 천몇백개가 더 생겨요 하지만 하지만 그 행복 딱 하나가 그 불편함을 다 덮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TV에서 봐도 지금 화가 많이 나시는 얼굴인데 갑자기 술은 없어요 여기 술은 없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근데 역시 근데 가끔씩 보면 그래도 가끔 퇴근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애기들이 아빠하고 달려오는 모습이라 그렇죠 있죠 분명히 있죠 그때 너무 행복하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다 보상받는 느낌이 있죠 분명히 근데 딸만 뛰어오죠 아들 두 명은 코딱집하고 앉아있죠 맞아 그리스 딸이죠 네 서운하죠 아들은 아빠 왔습니다 그러면 다녀주세요 왔어 왔어 아니면 고개짓 이렇게 약간 프리하죠 하지만 딸은 복도에서 와가지고 날 끌어안고 꽉 껴안아주죠 아빠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수고했어 아빠 그런 당신도 우주를 넣었습니다 그런 당신도 아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진짜로 지금도 저는 저희 이걸 깨달았으면 되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 못해요 우리 누나가 훨씬 잘해요 이거 알면서 나도 뭐 아예 뭐 난 진짜 이상한 놈 같아요 우리 엄마도 뭐 아들이 둘이면 엄마가 길바닥에서 죽는다더니 이런 얘기 말았어요 문자로 진짜 그래 에휴 애미가 아들이 둘인 엄마는 길바닥에서 죽는다더라 이렇게 문자 보내시겠다는 우리 엄마를 아들놈이 제가 재작년에 마지막으로 더러운 하시피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더러운 하시피 이건 뭐예요 더러운 하시피 아 하시피가 더럽다고 아 엄마한테 엄마가 저한테 엄마들 꼭 그러잖아 엄마가 저한테 니네 유시지마 사람들하고 내가 이가 가려가지고 그냥 이런 얘기하지 지아빠랑 똑같아가지고 아 근데 이번에 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저희가 원래 식사를 잘 못하고 하거든요 어 뭔 식사를 1월 1일이 어머니 생신이세요 어머나 근데 다 B형이고 다 각자 개성이 강해서 네 외식을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각자 먹고 싶은 게 안 맞아서 그 정도 가족이면 보통 그냥 그 정도는 무슨 고깃집 가면 해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상하게 저희는 식사를 다 같이 끝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수상소감 때도 뭐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간절히 바랬으며 네 엄마 아빠 사랑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우회적으로 돌려 산 거예요 이번에는 간단한 식사라도 끝까지 아무런 이탈자 없이 끝까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보시고 아빠가 깨달으신 거예요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까지 바라는구나 그래서 아무런 이탈자 없이 디저트까지 먹고 딱 3시간 반 채우시고 아버지는 떠나시고 그렇게 생일 파티를 마무리했죠 이것도 좀 다른 느낌의 그런 거긴 하네 다 화목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우리 집도 뭐 네 너 왜 우니 네 저요 눈이 너무 촉촉해 아 눈이요 아 진짜 너무 웃어가지고 웃어가지고 저도 뭐 우리 가족 얘기하면 갑자기 우리도 지금 얘기하면 가족들끼리 식사를 같이 하려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고요 제가 여기에 나올 동생 놈이 나타나질 않고요 제가 이런 그런 사람인가 무슨 소리예요 일단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좀 이따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법을 잠시 후에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법도 알려주실 거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거의 뭐 수다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하하씨한테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나 목격당 같은 거 재밌는 얘기 있으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샵2035짜분고 50만 긴건 100만 고리라 무료입니다 노래 여러분 우리 하하씨 어머님 융두옥정여사의 푸드송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하씨와 함께 우리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배워보는 인생에 꼭 필요한 한술을 배우는 배움의 민족 시간입니다 야 이거 광고 때도 이렇게 꽉꽉 채워서 대화를 하다니 그죠 이야 그러니까 지금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아 이거 안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그러니까 가져보도록 합시다 먼저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아내는 나에게 어떤 존재다 이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저 우리 엔지니어 우리 기사님한테 동굴 소리를 딱 넣어주시기 말씀 확실하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오 자 아내는 나에게 어떤 존재다 이거를 부담스러운 김에 확실히 저에게 더 부담을 주겠어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거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죠 듣는 사람도 중요하게 하아씨 아내는 나에게 어떤 존재다 최종 포스다 왜 따단 안 해줘요 아 여기다 따단 해달라고 따단 이렇게 안 해줘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전국 네 아 원래는 내가 물어볼 때 따단이야 원래는 아 그래 아내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요 따단 이거야 그렇지 근데 왜 안 해줬어요 내가 물어볼 때 아 이거 나와야 이게 멋있는데 아내는 최종 포스다 네 약간 무슨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의 아니면 영화에 나오는 최종 포스 순간적으로 생각했는데 네 우리 유민상씨한테 제가 맞춤형으로 제가 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게임을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사실 게임의 이 마지막 순간이 최종 포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종 포스라는 게 또 뭐 넘어야 될 산이기도 하지만 게임으로 따졌을 땐 사실대로 인생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내 말이 보스의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싸울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한다 이거 명령 복점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남자는 제 생각에는 내 아내를 믿어줄 때 내 아내는 저를 더 신뢰합니다 아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남자가 해결해줬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의 그 멋있음을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아 잠깐만 남자가 해결해줄 때 아니면 아내가 해결해줄 때 그러니까 내가 아내가 해결을 못하는데 거진 아내 말을 듣고 그렇죠 아내가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될 때 이거 어떡하지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그걸 어떻게든 해결했을 때 네 화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뭐를 하시나요 분명히 있어요 뭐 하나의 예가 있나요 금전적으로 해결했나 아직까지 제가 결정적인 순간이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아무리 봐도 이게 없어 뭐가 근데 저는 이게 한쪽의 의견이 세지면 세질수록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밸런스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잘 맞춰야 되는데 어 알 거예요 그리고 아내분한테 물어봐도 남편의 말을 되게 잘 들어준다는 얘기를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싸웁니까 둘이 싸우는 거는 저는 이미 한 신혼 3개월차 때 끝냈어요 끝내고 그냥 일방적으로 혼납니다 최근에 제가 그 영상 그 노트북에서 게임하는 영상을 두 분이 두 분이서 2인용 게임하는 거 봤는데 네네네 안되겠던데요 나 하시하는 거 보니까 저 박살납니다 그리고 아 딱 자동차 운전 가르쳐주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자동차 운전 가르치는 남편 페이스를 하고 있더라고 이거 안되거든요 이게 케바케인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너무 양극하지 맙시다 그냥 제 느낌이에요 저는 살아보니까 제 와이프 말이 거짓맞더라고요 근데 내가 봐도 주변에 보통 훨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엄마가 가족을 제일 생각해 맞아요 아빠는 약간 애매한 계산만 잡고 있네 근데 뭐 신아빠들도 많죠 물론 그럼요 그럼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라 근데 내가 우리 고은이가 이 방송 들으면 되게 가증스럽다고 쌀쌀쌀쌀했는데 웃기고 있네 잘 들으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도 어저께도 자빠서 자 바로 자잖아요 자빠서 자라는 말이 나오기 전과적이 있었겠네요 애들이 뛰어다녀 안 일어나 발 툭툭 차잖아요 벌떡 일어납니다 애들도 아 하고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 애들이 일어나서 놀고 있는데 너는 자냐 이 뜻이죠 아내가 일어나서 뭐라도 해라 발 툭툭 아 주말에 벌떡 일어나죠 벌써 애기들 일어났는데 넌 뭐하냐 발로 톡톡 네네네네네 자동으로 스탠더 그럼요 입요 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분의 네네네네네네네 자동으로 스탠더 그럼요 입요 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분의 연애 스토리 두 분의 연애 스토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저기 뭐야 종교활동 교회에 가서 아니 저는 약간 후탁신자고 아직도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가수들끼리는 그런게 부러워 가수들끼리 연애 많이 하잖아요 그거매끼리 많이 하잖아요 재준이 은영이 결혼하고 걔네들은 패여선배님이랑 양락이 형님 하시고 거기는 진짜 특별한 케이스란 말이 몇 명 없잖아 우리는 풀이 너무 작아 새로 들어온 사람도 1년에 몇 명 안 들어오고 방송국도 거기 봐봐 여기는 가수는 SK 다 만나잖아 서로 근데 원래 개그맨들이 더 미녀를 얻잖아요 케바케에요 더가 다미인입니까 다 다르죠 우리 현실남매도 잘 만나고 이게 다 케바케입니다 이게 다 달라요 이게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봅시다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 두 번째 방법 아이들에게 최소 이것만큼은 매일 해준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랑한다고 말한다 나 벌써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벌써 눈물이 지금 아이들에게 아이들만 생각하면 벌써 약간 안구 건조 아니시고 아니에요 제가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눈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약간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느낌? 네 아니면 제가 진짜 사랑을 느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난 지금도 그렇지 난 결혼 안 해봤으니까 난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 삶에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제일 좋아요 아내한테는 미안해요 날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어 여보 하면 죽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대신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줘 정리할 게 너무 많잖아 이것도 정리해야 되고 정리할 게 많아요 근데 내 아이가 날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어 그러면 시간이 아이를 위해 당신은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0.1초 단골입니다 네 악마가 와서 탁 하면 저는 당연합니다 잘 날 주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와이프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와이프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아이고 엄마들도 뭐 제 아내는 대신 못 죽어줄 수도 있어요 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요? 글쎄요 이 찐사랑을 느끼고 남부터는 내가 이 아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저한테 너무 큰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해도 다 은혜스러운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하품을 해도 너무 감사하고 배변을 활동을 해도 너무 감사하고 건강한 거니까 하품을 해도 웃으면 더 땡큐 그러면 감사하고 너무 이뻐요 목이 메입니다 잠시만요 여튼간에 하나하나 한순한 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래서 저희 막내가 좀 아팠었어요 아 맞아 맞아 세상을 잃었는데 이 아이가 다시 저한테 세상을 줬어요 그냥 숨만 쉬어도 저는 너무나 감사한 지금 시기라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아이들의 눈을 보면 너무나 익숙한 말이고 당연한데 나를 탁 쳐다볼 때 그 눈빛이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미국 아빠들 있잖아요 알죠 알죠 어떤 아빠들인지 제가 그걸 하거든요 사랑해 내일 아침에 봐 고마워 잘자 탁 뽀뽀를 해줄 때 제가 되게 멋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면서 사랑을 주는데 사랑을 엄청 많이 받는 느낌이에요 완벽한 곡 교감입니다 완벽한 교감이에요 세상 제일 순서 확실한 사람 내가 너무 멋있어요 그때 아우 잠깐만 근데 너무 아이를 키우는 게 있어서 내가 멋있어요 내가 느껴요 내가 뭔데 너무 약간 정말이에요 자기 멋있고 근데 이거 중요해 아 그런거에요? 이걸 해줌으로써 내가 엄청 내가 나도 즐거워야 되잖아요 맞아 이거 중요해 주면서 피폐 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에 솔직히 그 아이 많이 안 낳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왜 나를 희생해서 내 인생 나는 이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내 인생에 나 멋있고 나 좋아 근데 그 산도 저는 뭐 존중하는데 유민상씨 알아듣기 쉽게 할게요 이게 어느정도의 사랑이냐면 고기를 구워 먹어 SBS 나한테 고기를 줬단 말이야 투뿔이야 투뿔 와우 근데 안심이 별로 안 좋았어 안심은 어 안심 좋은거 너 어느 부위 좋아해? 안심 좋아해 안심 쫙 굽는데 예쁘게 잘라진 부위 있잖아 아 그게 가운데서 쫙 익고 있는데 소금을 와이프가 싹 뿌려 이게 내 거야 센터 자리에 있어 또 그래서 불안해서 가장자리로 내가 옮겼단 말이야 이따 먹으려고 왜냐면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이쪽에 나야지 근데 내가 집었다 어 근데 그거를 내 아들이 봐 어 그때 어 나의 소중한 나의 무언가를 잘 구워진 이 안심은 아낌없이 아 내 아들의 입으로 내가 줘 아 그럼 걔가 그걸 먹고 육즙이 여기 이렇게 차아 껴가지고 날 아빠 고마워하고 날 딱 쳐다보는데 어 내 스스로가 아깝지만 어 내 거였으니까 어 내 스스로가 너무 멋있게 느껴져요 어 안심을 취 나의 가장 소중한 뭔가를 어 조건 없이 아낌없이 뭔가를 줬을 때 그 느낌 아세요 아 아맨 아세요 너 이거 줄 수 있어 믿습니다 아 줄 수 있냐고 지금은 못 주지 못 주지 지금은 못 주지 난 줘 조건이 없어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조건이 없다니까 남녀는 이혼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면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어 그잖아 돈 주면 뭐 그것도 없어준다며 그렇지 하지만 내 혈육은 피 끝까지야 피가 끓는다 그러지 날 닮았어 심지어 아 그렇지 가끔 아까울 때 있거든 뭐가 아까워 근데 내가 내 고기를 줄 때 고기를 줄 때 근데 이걸 딱 줬을 때 그때 내가 너무 멋있어 이걸 내가 아빠가 되었구나 이걸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야 나밖에 모르던 내가 가끔은 내가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아빠 할 때 어 내가 너 아빠 맞아 하고 확 알아줄 때가 있는 반면에 남자는 좀 무거움이 있잖아요 외롭잖아요 맞아 고독하고 어느 날 아빠 근데 내가 무거워 아빠라는 단어에서 보는 내가 아빠 맞아 내가 애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난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만나면 진짜 그냥 애 같고 그럼 우리 오락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얘기하고 막 오 술 먹자 이런 얘기가 네 근데 한편에선 또 아 이 셋이 네 하 근데 이 얘기를 우리 집에 계신 그 배열 씨가 들으면 되게 하하하하 근데 이걸 인정할 거야 아 그래요 왜냐면 고은이랑 나랑 둘이 있으면은 이거를 안 나눠요 내 건 내가 먹어야 돼요 어 네 그 친구도 굉장히 그 푸드파이터이기 때문에 어 안 주거든요 어 근데 아이들한테는 주죠 아 둘이 서로 먹을 때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역시 아기는 다 뛰어넘는다 아 뛰어넘 자 이 와중에 문자로 지금 7914님이 하하님 말씀 듣는데 눈물이 납니다 예 이거 아멘 오늘은 야만 안해 이야 이게 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아시는 분은 알아요 이게 아주 간단하고 되게 위트있고 재밌는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 근데 경험 안 해봤으면 잘 모르는 경험이에요 진짜 내가 딱 맞추면 설명하잖아요 너 모든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기 전에 아무리 난 나도 그냥 결혼 안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이 경험을 못해보고 죽는다는 거는 좀 아까워요 신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인 것 같긴 해요 사실은 너무 힘들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영화 그 엑스맨 그 울버린 로건 마지막에 죽을 때 네 그 유전자로 태어난 애기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친아빠도 아닌데 아빠라고 해주니까 그 울버린이 죽으면서 마지막 한 대사가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하고 죽거든 몬스터 주식회사 애니메이션이지만 아 얘기를 갖고 그 괴물이 이제 아이들을 잡아먹잖아요 없애다 먹잖아요 근데 부가 그 부성이를 느끼고 나서 부한테 아빠 뭐 내 친구야 우리 아빠 막 이러면서 눈물 쏟잖아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이게 자 어쨌든 부성이를 조건이 없어 조건이 내 소중한 뭔가를 내어줬을 때 부모의 감정을 영화로 느끼는 두사람이 지금 기뻐 기뻐 아 아 아 아 보고싶다 지소서 아니 지금도 잘할게 아빠가 미안하자 야 지금도 아빠가 부식해서 미안하자 야이 잠깐만요 지금도 자 그만 야예 왜요 왜요 아니 그만하시라고 너무 오버를 예 지금도 그렇게 보고 싶어서 아주 그냥 예 아주 안달이 나는 수준인거죠 예 그럼요 얼마나 귀여운데요 근데 왜 끝나고 나면 술 한잔 하자고 그거는 오늘 가야죠 오늘 가족보러 가야되고 몸이 아파서 네 좋습니다 우리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 세번째 방법 하하씨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총각대처럼 살지 마라 뭐 이게 간단한 듯 하면서도 핵심을 지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한테 하는 얘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안에 너도 있어요 맞아 난 유인장 우리 꿀디도 있어요 너가 뚱디니 꿀디니 꿀 뚱디는 뚱디지 아니요 뚱디가 너무 어울려 그럼 너무 그냥 뚱디 같잖아요 꿀디는 조금 애매모호하게 꿀보이스 뭐 이런게 있는데 뚱디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꿀디예요 네 알겠습니다 꿀디디 꿀디인데 약간 이게 그런게 있거든 결혼한 것 중에 이 총각생활에 이 자유로움을 버리고 왜 내가 스스로 그렇게 그 억압된 생활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억압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시면 안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자유로 가는 길이에요 왜 자유 자유가 날아가지 않나 내가 총각대에 있었던 나의 루틴 네 이걸 100이라고 치면 어 솔직하게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다 날아가지 뭐 거의 내 친구니까 내 소중한 70% 이상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당연하죠 게임기 너 지금 몇 개야 다 있지 나 한 4, 5개 있지 하나 빼고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고 버려야 돼요 그냥 갖고 있으면 안되요 저쪽에다 잘 하 쭉 깊은 창고 속으로 너나야 됩니다 보통 주변을 둘러보면 그냥 제 확률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카더라에요 하동훈의 카더라에요 어렸을 때 좀 놀았던 형들 있죠 네 그 형들이 결혼하면은 보통 그 젊었을 때 총각이었을 때 행동을 버리지 못해서 아 헤어지는 경우가 거짓 많아요 그게 그립지 어 그렇죠 내가 결혼하려면 저도 그래서 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 버리고 있거든요 하 내려놔야 돼 뭐 50% 이상은 버린 것 같아요 아 지금도 버리고 있는 중이야 60% 정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계속 버리는 중이야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아내는 버리지만 어 이렇게 전화가 안 와요 일단 저한테 아 그렇지 애기 애기가 있으니까 주말에는 전화 한 통도 안 옵니다 오 한 통도 안 와요 원래 친구 중에 결혼하는 친구들 원래 어 친구들한테 주말에는 항상 약속이 있었던 친구인데 그렇지 이제는 그렇게 된 거에요 이미지가 동훈이한테는 전화하면 안 돼 아 10시 이후에 전화하면 안 돼 그렇지 안 되라는 게 돼버린 상황이에요 애기 아빠한테는 좀 그렇지 애기 아빠들끼리 열심히 전화 안 해요 그렇지 톡 난 게 그 시간에 못 나오잖아요 원래 아니 그리고 그 시간에 뭘 하는지 뻔히 아니까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나올 수도 없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고 나갑니까 친구가 불러 네 안 되죠 그건 친구 아니에요 안 돼요 사단이에요 사단 아 그래요 아 내가 불러면 안 될까요 네 마귀들 귀신들인 거예요 니리지 근천대학에 꺼져 꺼져 안 돼요 안 돼 받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안 되는군요 나중에 전화드려도 될까요 바로 눌러버리죠 그러니까 예전의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려면 결혼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비워야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네 근데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여성분들은 10개월 동안 네 아이를 베고 잉태하고 그 안에서의 모든 교감을 다 느끼고 이미 준비가 돼 있거든요 어 남자들은 모른단 말이야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 그럼 미친다니까요 이미 어 이미 하나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걸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지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지고 들어가는 거죠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한 분만실에서 남자가 해줄 수 있는 건 어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밖에 없어요 일단은 부모로서의 한 과정을 엄마는 네 이미 과학적으로 신청하고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했지 네 남편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한 거는 없지 그냥 옆에서 그냥 도와주니까 그 예전에 뭐 지금 뭐 그냥 제가 어른이니까 말씀드리자면 뭐 뭐 유치한 걸로 써잖아요 해산의 고통 뭐 어쩌면 그 남자는 뭐 어 고래 잡잖아 어 근데 그걸로 비교가 안 돼요 고래랑 비교라는 잽이 안 돼요 네 펑펑 울었거든요 와 고래 잡고서 나야 그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나를 조금 비워내는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결국 나를 세울 거예요 아마 멋있는 아빠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자식이 생기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도 저는 여수 갔다 왔는데 밑에 크리스탈 그 그 케이블카라고 밑에 다 뚫려있는 게 있어요 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그거 무서워요 고소공포증이 좀 있네 많아요 유명한 겁쟁이잖아요 아 맞네 전 자메이카 가서 다이빙할 때도 절벽에서 뛰어내릴 때도 그건 무서웠지 설정을 했어요 내 아들이 저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어 너 그래도 안 뛸 거야 모든 동기부여는 자식입니다 어 그렇지 그렇지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아는 겁쟁이여도 어 드소송 아빠는 겁쟁이 아닙니다 야 그거 저거 저거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크 그런 겁니다 그 느낌인 거잖아요 이 모든 걸 지켜내기 위해선 내 모든 걸 비워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뭐 중간중간에 제가 하시니까 뭐 걱정하시지만은 요즘 세상에 애기세 저기 아버지면은 발언권이 충분히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애기세다 아빠는 발언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 저녁에 이제 비틀비틀대면서 걸어가면 저의 뺨을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뭐 홍대 주변 마포 주변에서 발견하시면 정신 차리라고 저기 저 하하씨 내 사람 그렇게 한 반대 쫙 때리면 되고 죄송합니다 자 또 이은주님도 문자가 지금 역시 찐사랑꾼 하하씨는 최고의 남편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임치은님도 하하님 멋지네요 아빠는 위대하다 아유 멀었습니다 멀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멀었어요 아유 세상에 애기세다 아빠 대한민국 진짜 나 대신 좀 더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문 닫았습니다 아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요 아 개점 협업으로 들어갔습니까 네 예예 아 이렇게 팼습니다 아 꽉 아 그러셨구나 오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미안해요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그때는 좀 즐거운 얘기로 할게요 어 진짜 아 왜냐면 이걸로 장난칠 수가 없어요 아 그럼요 네 내 친구 장가 보내야 되는데 오늘은 배움의 시간이고 나중에 배움 막 그냥 이것저것 떠드는 시간에 또 한 번 네 가벼운 걸로 불러주세요 어 가벼운 시간 깃털처럼 가벼운 걸로 아 진짜 한 번 더 나와주는 걸로 그러면 네네네네 무조건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민상씨 훌륭한 아빠가 될 것 같고 훌륭한 남편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전 단계가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맞나 피자 일단 피자 맞나 봐 도로가 안 깔렸는데 예 아직 잠깐 갈 수 없고요 축하드립니다 아 예 참을 수가 아니고 여러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지금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 전 뭐 최수종 뭐 션 차임표 형님 스타일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쪽이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하하씨를 고기랑 동일산 사랑에 놓지 않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하하씨에게 여러분들 마음의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하씨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그 하하씨하고 이것저것 떠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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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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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